C, A, M, S, Y 누구실까요? 뭐 뭐! 이형님 태국여기님 나오셨어요! 이형님, 그 나이에 내 밑에서 건달 생활할 수 있겠어요? 스톱! 이 나이 먹고 네 밑에서 왜 건달 생활을 했냐 이 x가 나 CCTV 좀 옵시다 어렸어? 잘했어! 어릴 때 피아노 베고 싶다 했는데 복싱을 시켜가지고 임무를 다 배렸어 이 기술이 대한민국 탑이란 게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?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게 인정받고 돈 벌고 잘 사는 거예요 넌 달라, 깊어 깊어요? 난 널지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잡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바로 협업이지, 협업 내가 죽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시도 안 했던 거고 성형병원으로 통째로 만드는 거야 늘어나고 있는 중국 고객들까지 대비한 전담품 안산 양꽂이 측 출신 양꽂이요? 나 빼 형이야 너 빨리 짤지? 아, 씨바, 맘마, 하, 씨바 나도 중학교 때까지 운동했어, 이 무슨 운동한 거야? 아, 압구정 맞아, 맘마, 하다, 아 Putin 아, 이쁘다,FS 아, 이쁘다,FS